자동차 보험료가 오늘부터 3에서 4%씩 줄줄이 인상됩니다. 모든 운전자는 보험료가 2만 원가량 오르게 되는데요. 3%대 인상으로는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감당하기 역부족이어서 하반기에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김희슬 기자입니다. 오늘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%씩 연이어 오릅니다. 메리츠 화재가 4.4%를 인상하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각각 3.9%, 3.5%씩 보험료를 올렸습니다.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 오는 19일부터 KB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을 거쳐 이달 말 업계 1위인 삼성화재까지 전부 3% 이상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입니다.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. 손보협회가 추산해봤더니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연 2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.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2년 만입니다.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% 수준으로 급증해 적정 기준인 78%를 웃돌았습니다. 자동차 보험료는 하반기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 압박으로 손보사들은 3% 수준에서 타협했지만 손해율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.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에서 7천억 원 손실이 난 데 이어 올해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지난해 손보사들은 전국 7천여 개 정비소와 개별적으로 정비요금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국토부가 18년 만에 적정 정비요금을 추산해 2.9%의 인상 명분이 생긴 만큼 하반기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% 추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. 이준석 1.8%의 인상 명분이 생긴 영업환경은 2010년 만에 적정 정비는 성형율대인 성형율대인 기아를经화합니다. squeezed 인상 절차 열심히 일하는 공간에 감사합니다.